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또 잘 쉬고 계시죠? 자 지금 시장이 또 이 비트콘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좀 조정 국면을 겪고 있는데 뭐 여기는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할테고 그리고 지금이 이제 승인이 갓 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과도기에 해당하는 부분일텐데요. 전체적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금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장대 은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가격이 42.7에서 8 이 사이를 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지지 구간들을 여러가지 좀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7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2.94% 하락을 했는데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붉게 물든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1.6%입니다. 네 공포미 탐욕 지수도 그동안 계속해서 70대 이상을 유지하다가 지금 하루 사이에 64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단계적으로는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CBD 차트도 약간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하고 나서 지금 상단으로 지금 44K에도 매도벽이 제법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45K에는 굉장히 뚜렷하게 가장 높은 단계로 지금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K부터는요 그냥 촘촘하게 매 구간마다 매도벽이 제법 두꺼운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0K에도 상당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도의 움직임들이 꽉 지금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구간에서 뭐 특별한 매도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다가 오히려 여기서 지금 일정 물량을 매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세 번째로 그럼 빨간색 고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라색과 이 녹색이 지금 매도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보라색도 일정 부분 물량을 던졌는데 지금 녹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던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물 ETF의 거래량 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사이에 46억 달러 하나로는 약 6조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GBTC와 블랙락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고 그 다음부터 피델리티와 비트와이즈 마크 이런 정도 순서로 진행이 됐죠. 네 아크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요. 총 31억 달러 하나로는 4조 정도의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시나 그레이스케일과 지금 블랙락이 가장 많았고 피델리티도 지금 보시면은 블랙락과 상당히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거래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래량과 별개로 이 지금 전체 자산에서 순유입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른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트맥스 리서치에서 집계한 데이터인데요. 현물 ETF로 전환되고 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첫날의 유출액이 대략 9,500만 달러 하나로 한 1조 정도가 좀 넘는 금액이 실제로는 순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째 날 순유입량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수수료가 저렴한 이 비트와이즈와 그리고 피델리티였던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지금 블랙락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추위를 이렇게 좀 집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실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GBTC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상품이죠. 신탁 상품인데 여기서 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이거를 이제 신규 ETF로 옮겨가는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 총 4,000 BTC를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했다. 이런 기사도 전해지고 있죠. 이게 한 2억 달러 규모인데 아마도 ETF 환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CEO이죠.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환매로 인해서 매도세에 발생한 것들이 좀 시세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어떤 영향들의 전부는 아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뭐 채굴자의 물량 매도들도 좀 포함이 될 수 있고 거기다가 이런 전체적인 영향에서 어떤 과도기에서 심리적인 요인들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떤 매도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블룸버그 ETF팀의 제임스 1파트가 제시한 자료에 보면은 이 그레이스크림 GBTC의 유출액이 굉장히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GBTC 유출액이 4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환산하면은 6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업계에서 분석 내용들을 보면은 GBTC 펀드로의 아마 순유입은 거의 없었을 수가 있다. 실제로 순유입량은 없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GBTC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ETF로의 어떤 이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비트와이즈나 아크나 이런 데는 거의 0%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환매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매도세들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시세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요인들이 아닌 거고요. 결국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리가 잡혀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형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더 이 그림이 명확해지면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요. 계속해서 좀 여러가지 좀 부정적인 움직임들도 일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벵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거래를 막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선물 ETF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막으려고 차단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ETF 스토어의 CEO이죠. 네이트 제라 씨가 이거는 굉장히 명백하게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경쟁사에 비해서 벵가드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 특히나 젊은 투자자들이 벵가드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영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벵가드가 블랙락에 이어서 EU의 자산운용사이죠. 그런데 이렇게 블랙락은 치고 나가는 사이에 벵가드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분위기에 초를 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본인들에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못한 영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참고로 한국에서도 지금 비트콘 현물 ETF 거래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선물 ETF 비토를 잘 거래하다가 지금 몇몇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그걸 이제 받고 있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한국도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만큼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특정한 가이드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금융당국한테 철퇴를 맞지 않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트콘 현물 ETF를 출시한 블랙락의 CEO이죠. 레디핑크가 이번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은 CNBC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더리움 ETF 보유 가치를 알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JP모건은 또 전혀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50%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물 ETF가 승인되기 바로 전날에 이미 승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X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게리겐슬러가 X계정 해킹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시스템에 무단으로 액세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조치들은 공식 발표를 소셜미디어에는 하지 않고 웹사이트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이 얘기는 본인이 미리 등록해놓은 게 일찍 공개됐다. 이걸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 상원의원 그중에서도 신시아 루미스와 론 와이든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촉구를 했고 그리고 2월 12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라 라고 하면서 게리겐슬러를 강하게 지금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게리겐슬러의 입지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게리겐슬러는 또 CNBC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본인이 승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캐스팅 보트도 본인이 쥐고 있었으면서 비트코인은 불법 활동에 사용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변동성 자산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면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들 몇 가지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빈우드의 12호가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의 20%가 은퇴 계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시나 GBTC 매도자들이 대부분 다른 BTC 현물 ETF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퇴 계좌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401k 연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맥락과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매튜 시겔은요. 디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벵가드를 포함한 기업들이 플랫폼 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차단한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내년 정도 되면 이런 방침은 다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어드바이저들은 주식과 채권 6대4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권장하는데 거기에 2%만 딱 비트코인을 추가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세계 최대 기업들이 이런 모델을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에서 5% 정도만 담게 되더라도 정말 굉장히 큰 전통금융의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사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죠. 해리 마코이츠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이 자산의 어떤 성격이 다른 자산을 계속해서 기관 투자사들은 담게 되는데 가장 지금까지 모든 자산들과 성격이 다른 이질적인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까지 드디어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이 전통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안 담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을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 담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마진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이곳이 라스베거스냐 뭐 이런 어떤 기사들도 지금 봤는데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오히려 상황을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BOE에서 마진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버리지를 통해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을 하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무분별한 전략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대한 해지 전략으로 가지고 갈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제 환경들도 더 많이 개선이 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이 성숙하고 훨씬 더 좋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는 관점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온체인 지표의 어떤 거래량 흐름들이요. FTX 붕괴 이후로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지금 인터더 블록에서는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87.6억 달러에 달하는 어떤 규모의 거래들이 지난 수요일을 전후로 해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 중에서 무려 97%는 1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거래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떤 중심으로 해서 큰 규모의 거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크립토콘트의 자료를 보면은 스티블코인 공급량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블코인 공급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서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이 유동성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들인 거죠. 그리고 시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다가가게 될 때 전형적인 패턴은 우선은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하고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고 스티블코인이 따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자본의 순환들이 일어나는 흐름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흐름들은요. 사이클 상으로도 굉장히 유효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가운데 또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반감기가 대략 한 100일 정도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후의 어떤 움직임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당 평균 생산비용, 채굴비용이 지금 37.8K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채굴보상이 반토막이 났을 때 단기적으로 이 채굴자들은 채산성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으로서 또 비트코인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관들의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는 변수가 함께 붙여졌기 때문에 올해는 남은 기관들을 더 많이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글래스 노드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떤 물량들이 조금씩 매도의 움직임들이 분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만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유출이 없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상황에서 드디어 어떤 매도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대세 상승장에 올 수 있는 시그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촬영 직전에 캡쳐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좀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거래 볼륨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가격이 대략 42.7K 정도 부근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구간들이 굉장히 많은 매물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이 뚫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두 구간은 두께가 약하고 여기 37.6에서 38.8K 사이에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으로 37.9K를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상단으로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여기까지는 굉장히 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42.8에서 44K까지는 지금 두껍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지금 여기 48K를 필두로 한 이 구간이 또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차트의 움직임에서 지금 가격대가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지금 52동 평균선 거의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빨간색 50SMA까지 더 돌파를 당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40K의 중요한 저항 구간과 그리고 37.9K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들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 44.7K를 찍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앞서 CBD 지표에서 봤듯이 굉장히 강력하게 매도벽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지리한 움직임들을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48K를 먼저 돌파해야 되고 그 이후에 48K를 돌파하고 났을 때는 조금 더 쉽게 49K와 52K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RSI도 완전히 중립으로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동 평균도 조금 완만해지는 움직임들이 지금 조금 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지금 이 패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완전히 무효화 될 수 있다.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더리움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지금 2500달러 부근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지만 매물대 자체는 지금 두껍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두꺼운 구간은 지금 2290에서 2300달러 부근 이 구간에서 가장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게 매물대가 두텁지 않은데 2598 즉 2600에서 2674 정도 되는 구간에서 좀 두껍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3000달러에서 굉장히 두껍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시점 기준으로는 약간 더 하락을 해서 지금 2500달러 정도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추세상으로 지금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RSI도 지금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한 걸로 봤을 때는 추세상으로 어떤 상승에 더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작은 소식 하나에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들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켜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이 구간을 하락이 탈하게 되면 24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상방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는 2700달러를 다시 탈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3000달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솔라나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2MA는 지금 평탄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상과 하락 추세상 지금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2MA를 좀 이탈해서 90K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22MA가 97달러인데 이 97달러를 빠르게 회복하고 상승을 하는 것이 가장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50SMA가 83달러 수준인데 이 구간을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더 하락을 해서 지금 67달러 이 중요한 지지 구간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승의 흐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지금 위 상단의 어떤 저항 구간들을 뚫고 반등을 해야 되고요.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해서 이 구간에서 지금 이거를 완전히 지지 구간으로 바꾸게 되면 그 다음 목표는 이전에 도달했었던 구간들이죠. 바로 이 구간 사이입니다. 117에서 126달러까지를 다시 대도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세선이 평탄해지고 있고 지금 이 RSI도 중립으로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꺾이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분석에서는 지금 힘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도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 다 평탄해졌고요. 오히려 20SMA는 하락 추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가장 좀 좋지 못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 딱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0.67을 회복을 하는 것과 그리고 0.74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이 추세선을 얼른 뚫고 올라가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오히려 더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0.46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